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초대가수 소개해 주시죠. 네, 정지연씨, 유하림씨, 그리고 정소라씨의 무대인데요. 들려드릴 곡은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삼다도 소식입니다. 하단물에 씻은 살결 꽃같이 귀엽구나 기억을 따오리까 소라를 날까 비만의 하소연에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삼다도 소식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새워 들려오는 콧노래가 우선지다 콧노래 우선지다